하드 또한 다른 멤버로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떤 멤버가 되고 싶은지 얘기해주세요. 딱 하루만 바뀐 다음에 뭘 할 건지. 연준이 형이 한 번 되고 싶어요. 연준이 형이 좀 되고 싶어요. 연준이 춤선이 좀. 인스타를 개설하고 멋있는 사진들을. 저도 연준이 형. 연준이가 되고 싶네. 저랑 완전 정탄대인 멤버에게도 하고 형 제가 뭐 샤워즈 한 번 해보고. 평소에 잘 안 찢나요? 왜? 본 적은 있어요? 본 적 있죠 저희는. Are you not embarrassed? This is really embarrassing. 아 잠시만. 다 봤어요? 다 봤잖아 다 봤어요. 같이 같이. 누가 가장 훌륭한가요? 아니 몸매가 몸매가. 뭘 이상한 상황을 하고. 아니 비율이나. 저는 수빈이 할게요. 수빈이 엉덩이가 진짜 말랑말랑해요. 엉덩이가 되고 싶어요? 아니 저 아니에요.